이제 최악의 맛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올라간 종목으로 최악의 맛을 갖고 왔다고 이번에도 살짝 그런 그러니까 급등했다가 반등을 또 세게 보였어요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최악의 맛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동전주에 대한 성격을 또 갖고 있다 보니까 동전주는 사실 뭐 단타를 잘하면 큰 수익을 볼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모든 단타 프로들이 다 붙죠 네 그렇죠 이게 동전주는 1원씩만 올라도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살짝만 건드려서 10% 15%가 급등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동전주는 사실 뭐 단타를 치신다면 굳이 말릴 생각은 없지만은 잘못해서 이제 단타를 쳤는데 물렸어 예를 들어서 10% 20% 마이너스 그렇게 돼서 이제 가져가다 보면 가져가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동전주는 적자거나 말씀하신 대로 주식수가 엄청 많거나 주식수가 많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많았던 종목은 거의 없어요 하다 보니까 많아진 거예요 왜 많아졌을까 증자 그렇죠 채권 네 유성증자 뭐 이런 거 전환사체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부분들로 주식이 왕창 늘어나다 보니까 주가도 떨어지고 동전주까지 가고 거기다 적자 되니까 이런 부분도 리스크고 그래서 동전주인 거거든요 그래서 동전주 중에서 우량한 주식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의하자라는 관점에서 일단 가지고 왔고요 소리바다가 이번 주 이슈가 있었어요 감자를 냈어요 감자를 제일 싫어하는 거죠 개인들이 네 그래서 20대 1로 감자 했으니까 비율도 굉장히 센데 사실은 자본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재무적인 거지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회사에 돈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본 잠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본금을 축소시키게 되면 피할 수는 있어요 일단은 뭐 회계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감자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사실은 감자 자체가 회사의 펀더멘터를 갉아먹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감자를 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회사 사정이 안 좋구나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재무 구조가 좋은데 감자를 하는 기업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하게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소리바다는 사실 기업적으로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특히 뭐 한 30대? 네 그런 거의 다 알겠죠 네 그래서 30, 40대 분들은 다 아실 테고 사용도 아마 거의 해보셨을 거고 그렇죠 이제 음원 중에 최근에 했죠 맞아요 그래서 mp3 시절에 네 지금 mp3 안 쓰잖아요 그렇죠 저희 이제 아이디버 mp3 네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 최고였죠 mp3 파일다운의 90%를 소리바다가 장악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이때는 화랑기였죠 완전 화랑기였죠 그때 소리바다는 정말 엄청나게 유명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터졌냐면 음원 저작권 문제가 터졌어요 아 맞아요 지금 불법 다운로드 이런 부분이 거의 다 막혀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보호받아야 되는 권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소리바다가 좀 휘청휘청 거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mp3를 쓰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좀 몰락의 길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즘 뭐 핸드폰으로 음악 듣고 대표님 근데 음악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제 그 목에 가사가 있는 걸 별로 안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정신이 없어서 클래식 들으세요 그러면 예전에 클래식을 들었는데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이제 저는 그런거 되게 좋아해요 그냥 그냥 그 뭐 이렇게 좀 센 노래인데 가사 없는거 센 노래라는 것은 뭐 좀 빠르거나 템포가 예를 들면 뮤지컬 노래인데 가사 뺀 어떤 심포지엄 같은 것들 그렇게 하면 이제 마음을 올려주면서 생각을 안하게 되니까 그런 경우도 굉장히 좀 중시적입니다 아 제가 음악 듣는 걸 이제 한 번도 제가 본 적은 없어서 근데 음악에 대해서 상당히 고상한 면이 있으시네요 아 생각을 하게 되서 저랑은 반대네요 저는 가사가 무조건 있는 걸 좋아합니다 아 네 저는 언어적인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쵸 근데 그 일에 방해가 되더라구요 아 그쵸 가사가 있으면 네 가사가 있으면 맞아요 네 딴 얘기로 갑자기 샀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몰락하게 됐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적자를 계속해서 보이는 그런 환경들에 처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은 음원 스트리밍 시장의 점유율이 4% 정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4% 정도로 이제 많이 떨어졌고 지금 1위는 이제 과일 멜론 맞아요 네 과일 이름으로 그 업체가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뭐 KT뮤직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지금 음원 업체들은 또 유튜브랑도 싸워야 돼요 그렇죠 네 유튜브에서도 이제 음악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러면 무제한 곡에도 재생이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무제한으로 재생되고 100곡 200곡 70년대가요 80년대가요 클래식 트로트 말씀하신 이런 그런 음악들도 다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그러네 광고 보기만 빼면 대단한 거네요 그렇죠 그거 무료로 듣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즘 음원 업체는 사실 음원 업체끼리뿐만 아니라 유튜브라든지 이런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와도 아프리카 TV가 될 수도 있죠 경쟁을 하는 구조인데 그 부분에서 어쨌든 살아났지는 좀 못했어요 지금 기술적으로 우하향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매물대 부담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리바다 앱이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이런 이슈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 건 이제 긍정적인 이슈일 수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펀더멘탈을 바꿀 수 있지는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술적으로는 좀 추가 반등을 노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너무 오래 보유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동전주는 어쨌든 주의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끝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은 이제 좀 맛이 없었던 종목 뭐가 있을까요? 저는 phc라는 종목 phc 좀 생소한 종목인데 사명 변경한 종목인데요 사실은 이게 제가 똑같은 것 같아요 동전주의 가장 큰 단점은 결국은 증자나 채권을 통해 주의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 phc 같은 경우도 560억 규모의 주주배정 실권주 일반 공부를 합니다 증자라는 거죠 가장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저도 제일 싫어해요 유상증자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제3자는 괜찮습니다 제3자는 괜찮죠 물량 풀리는 거에 대한 부담도 적고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좀 회사와 협력해서 오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렇죠 제3자 증자 말고 일반 유상증자라는 부분 맞아요 규모도 워낙 크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결국은 바이오 산업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유통사업이나 임대금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코로나 진단키트를 만들다 보니까 공장을 더 만들어서 진단키트를 만들겠다 이런 포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하고 오멘템이 좋아서 갈 수도 있잖아요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일반 유상증자의 가장 큰 단점은 여러 명의 테들도 뿌려지겠지만 보호일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풀려버리면 그냥 바로 더 나올 수 있는 물량이에요 맞아요 제3자 증자 같은 경우는 1년간 최소 보호의 수가 못 끼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메리트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좀 리스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오늘은 최악의 맛이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주식수 많이 늘어나는 종목 시장에서 매물이 나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이제 동전주 동전주 한 점입니다 동전주를 주의하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덧붙이면 신규 상장주가 보호의 수가 걸려 있잖아요 많이 그렇죠 대부분 6개월은 봐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종목별로 그게 또 좀 다르잖아요 예수 기간이 다르죠 1개월만 예수되는 것도 있고요 1개월, 3개월, 6개월 나눠서 풀리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를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반드시 보호의 수가 언제 풀리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보호의 수가 풀리는 그 날만 주의하면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보호의 수가 풀리는 날이 가까워 오면 그것 자체도 이거 물량 나오지 않을까 해서 물량이 먼저 나오는 주식은 선반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달 정도는 또 영향을 받죠 왜냐하면 한 번에 안 팔거든요 그렇죠 또 갈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나눠서 팔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규 상장주는 저는 그래요 한 1년 정도 야생마와 같으니까 좀 길들이고 나서 하자 그 표현이 괜찮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신규 상장주도 물량이 풀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 유상증자 얘기가 나왔길래 그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lazım